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택배 받았습니다 자 택배 받았어요 누구지 이거는? 꽤 큰데? 오리온 송이 젤리 오렌지 오리온 오감자 양념치킨 크라운 꽃게랑 청양고추 꼬깔콘 버팔로 윙 또 마 우리 팬분들이 통이 일하고 커요 뭐 통이 어마어마해? 네? 통이 어마어마해? 이 박스가 일하고 큰데 어마어마해? 박스가 이만해요 이만한데 내 손이 이 손인데 어마어마해? 꽈득 채웠어 내 맘 몰라 우리가 젤리하면 빼먹을 수 없는 곳이 있잖아 구미에서 하는 마이구미 송이 젤리 이게 맑구나 그리고 뭐야 생생칩 고갈곤 어? 이거? 어? 자기자기 자기자기하고 고갈곤 자기자기 자기자기하고 고대도집 고대도집 그리고 고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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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고마워 잘 먹을게 하트야 하트야 고마워 이거 뭐해? 이거 누가 아까 쪽지 안 썼는데? 누가 보냈는데? 뭐 보냈다고 했는데 뭐지? 칼도 들었어? 칼도 보낸거야? 잠깐만 뭐야? 누가 보냈는데 이거 뭐지? 칼도 일부러 보낸거야? 뭐여? 아 편지있다고? 어 편지 있네 아 누구지? 쩡쩡이?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컬롭 택배 보내드린 것은 기관지에 정말정말 좋은 4년에서 5년 산 약도라지와 배 그리고 숙명과 마음안정에 좋은 대추가 듬뿍 들어간 청이에요 어어어 청아 몇주전에 생방에서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신게 마음에 자꾸 남기도 하고 항상 먼지 많고 곰팡이 많은 흉가에서 고생하는 이콜오빠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을 것 같다 보네요 비록 제가 직접 담근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청이란건 제가 자부해요 건더기까지 꼭꼭 씹어 남김없이 드시면 돼요 약도라지 이거 진짜 찐이에요 좀 쓰지만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입맛이 까다롭다고 하셔서 크크크 많이는 보내드리지 못하겠고 일단 한병 드셔보시라고 보내드려요 맛 괜찮다고 하시면 다음에 또 보내드릴께요 동치업 바꿔도 같이 보내드릴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정해주는 식품이고 지금 동치업 목포에 잘 못오시는 것 같으니 동치업 목숨 동치업 국기 하면 그때 보내드릴께요 set니 된지는 얼마 되지않았지만 컨텐츠의 호기심보다는 언제부터인가 사람 냄새 정겹게 나는 또마 자체에 이끌려 본방 사수하고 있어요 또치오빠 공사까지 든든히 채워지고 있는 이콜오빠께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힘들면 무리하지 마시고 몸 천천히 돌보아 가면서 우리의 오래오래 보아요 PS 커터칼은 서비스로 보내드려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미용 가위로 언박싱 하지 말아요 아 독닫으면 레전드일 거라고? 아 독닫으면 당연히 레전드지 내가 독닫으면 너를 주지 내가 먹겄냐 독닫으면 너 줄게 너가 먹어 와 냄새 겁나 진하구나 음 오오오 도라지 도라지 음 백 도라지 심심산천협 쩡아 쩡쩡아 이거 오늘 내가 들어가서 바로 먹어보고 바로 먹어보고 오늘 들어가서 바로 먹어보고 내가 답을 줄게 여러분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바로 오늘 들어와서 먹어볼거야 알았지? 바로 들어가서 오늘 한 잔 먹어볼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답을 줄게 알았지? 바로 알았지? 자 이거 누굴까요? 자 이거 누구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트라.. 하트라고? 아.. 티.. 아.. 티샤스.. 어? 이부다.. 뭐야? 나이기 오버사이즈 땡땡땡티 에이 이 뭔 개소리야? 이 뭔 개소리야? 아니요 커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버피스를 입는다니까 어 이제는 오버피스를 입어 절대로 나 봐봐 이제 나 이상한거 봐 이렇게 막 이런거 입다니 이제는 안입어 몸에 맞게끔 크면 그럴수록 좋아 어.. 내가 한번 입어볼게 이거 잠깐만 헬로 화장 붙으면 안될게 화장 붙으면 안될게 화장 붙으면 안될게 페이스 커버라고 생각하고 봐봐 이제는 옷을 딱 맞게 안입어 옷을 이렇게 입어야지 옷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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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치저야 아주 좋아 어쩜 이렇게 취향저격을 했지? 어쩜 이렇게 취향저격을 한 거야? 하하 너무 좋다 나이피가 이렇게 이쁜 옷이 있었나? 아 뺐지마 내꺼요 왜 이러는 걸까요? 나쁘다 내꺼요 또치염 줘야지 언제 먹고 내려오면 내가 또치염 바로 줄게 하트야 하고 할게 알았지? 그다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이제 무언가